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발령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도 많은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중 흔들림이 정말 강하게 나와줬죠 이 시황 관련된 브리핑은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허브 브리핑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반등이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숨을 좀 돌려줬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술의 반등을 이끌어갔었던 기업군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결국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형주들과 기술주들 상대적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좀 현대차한테는 좀 키포인트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여전히 양매도 흐름이 좀 강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전부 다 양매도 흐름이 나아지고 있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해주진 않고 있어요 그래봤자 3.5%, 3.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자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전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이죠 대자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키워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블랙록, 조윈시, 칼, 트래싱, 벤처, 러니티인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의 한 7억 8천 8백만 달러 7억 1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한 충전에 3자배정 유중으로 들어가죠 납입되면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충전 사업도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보시면 이 121 이동평균선 즉 22만원에 대한 매물 압박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눈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가격의 밸류 구간이 20만원 그리고 22만원 이 정도 가격 밸류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밴드의 어라운드 부분에서는 많은 개인차자 분들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결국 4개월의 수치죠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 수치로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개인차자 분들의 평균 단가가 이 가격 밸류 구간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고 위에 의미가 있는 이 가격을 돌파해 주고 자리 잡아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같이 한번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와준 이슈는 없어요 25일에 서울 모빌리티쇼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고요 현대차가 미래차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금 H모빌리티 클래스도 오픈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주가를 크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거고요 결국 완성차 회사가 주가에 반응을 해주는 키워드는 뭘까요 시장 점유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큰 물줄기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일까요 제가 완성차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율입니다 얼마만큼의 글로벌 국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중국, 미국, 유럽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점유율 수치에 따라서 아마 이제 주가에 대한 보기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포지션이 나와지는 것이고요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계속해서 매수물량이 23만원 정도까지 들어와주는 거는 자사주 메이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의 상관관계 그리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가고 나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지는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사실 전기차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오냐도 사실 중요해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은 결국 테슬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완성차 회사들의 경쟁 회사들도 꽤 많이 나와줄 건데 리비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루시드 등등 많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이 신재생 차에서의 이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간단하게 그 정도까지만 좀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그 결국 주가의 제로라는 게 무엇일까요 재료라는 게 여러분 주가의 제로라는 거는 첫 번째 키워드 자체가 뭐냐면요 강도입니다 내가 100이라는 강도의 재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 5, 10, 20 나와준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00이라는 강도의 수치가 나와줬으면 110이라는 강도의 수치의 모멘텀이 나와주시 주가가 올라가 줍니다 100이라는 강도의 모멘텀이 나와줬는데 10, 20, 30짜리 자잘한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해서 주가는 움직이지 왜냐 왜냐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더 자극적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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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심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사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지금 정말 와 할만한 그런 키워드는 전혀 없죠 와 할만한 키워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쵸 모멘텀을 기다리고 이 회사가 어떤 결과물을 내 올 수 있는지를 좀 기다리시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깔끔하게 어 현대차 영상 요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구요 저희 허브인제 tv도 꼭 한 번씩 눌러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 마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갤럭시와 모니터리라는 종목을 한 두 종목 가량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거의 200% 가량 수익청산을 해내고 신규 종목을 주록주를 이제 추천을 나갈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현 시장에서 좀 힘든 시장에서 나 홀로 헤매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이벤트 기회 잘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3분어브리핑, 제로브리핑 등등이 여러가지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 내용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구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구요 여기서 hbtv, 천사입니다 허브인제 tv가 아니라 hbtv, 천사로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구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